경남 창원의 한 수박시설 하우스입니다. 보름 정도 되면 겨울 수박을 추라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. 그나마 열매를 맺은 수박도 어른 주먹 크기로 작습니다. 올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탓입니다. 그러면 수준 관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겨울은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. 올겨울 창원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50mm가 많은 230mm를 기록했고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었던 날도 엿새가 늘었습니다. 날씨가 수박 생산량 급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. 지난해 시설하우스 한국당 500여 개의 수박이 소확됐지만 올해는 3분의 2 이상 소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수박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. 창원 지역 경매가 기준 지난 5일 3만 1,700원이었던 8kg 수박 가격은 12일 기준 3만 7천원으로 일주일 사이 16.7% 올랐습니다.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에 소비자들도 수박 사기를 주저합니다. 너무 많이 비싸니까 먹기가 좀 힘들죠. 좀 망설이... 작항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박 농가. 자칫 비싼 수박값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.